we like who shoulder 근데 오히려 12시보다는.. cmct가 좋아서, 여보 씨는 맞기 좋은데 펑을 너무 이상한 애 지워가지고 늑대형 그 저번에 하셨다가 같이 매치했다가 같이 뚜덕여 맞았네요 2대 방으로 아 구독 감사합니다 형님 BS 김형님 구독 감사합니다 회당 아바시형님은 진짜 초고네요 이 방은 세 명 다 폐하이 될거야 근데 내가 아는 분들이라 일부러 3명 다 패하이티로 만들었대 얘가 발탈 가고 투자군대 육실에 공진해서 말이나서 펑크 박는거는 좀 말이 안되지 상대도 투자.. 아 상대 저거 있었구나 수학 장인 1회 후회 부자도 아파트 투자 유수 응 아오 빠펠 빠펠 나Super 근데 뭔가 좀 불리한데? フォ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 사게이트 오마이갓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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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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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벌써 컵해야 되나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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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까지 찍어야겠는데 어 상대가 누구길래 스윗님이 헬프를? 오 마일 없잖아 아직 마나 마나 없어 마나 없어 마나 없어 지금 잡아야해 Why now? 마나 없는거 알거든 아 빔없니 아까 근데 테란이 메딕 치료만 했어도 다 끝난건데 또 테란이 좀 너무 급하게 왔어 12시에서 끝난거였거든 것임이 너무 힘들어 남발, 남발, 남발 나야... 그냥 무조건 돌진이야 돌진 돌진맨 노빠꾸맨 그게 안될 것 같은데 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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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R I I I I I I I I I 와 만약 다크하콘 못잡았으면 내 미탈까지 누가 쓰면 역전이야 역전 다크하콘 잡아놔가지고 다크하콘 근데 또 만들었을거야 정말이 아니 왜그러는거야 다버시형 병력이 없어 잡아놔가지고 봐봐 다크하콘 또 한다고 했잖아 잡을게 없네요 하필 아 벌렁 벌렁 이 지는거 아니야? 이거 지는거 아니지 이 깜짝으로 봐봐 초보방 아니라니깐 이거 아이고 이게 전동만 이상한 방이라니깐 오 어 어 잠깐만 너 지는 거 오바야 투 s aud 아 여기분들 PC 서버 때부터 게임하시는 분들이랑 못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나 아까 다크하콘 안왔는데? 어디 숨어있는데? 다크하콘 다크하콘 때면 못 가겠다 다크하콘 있지 않을까? 가봤나? 드라운으로? 아 다크하콘 삑팔이 났다 다크하콘 있었지 방이협이라 쉽게 안 녹아요 아 잡아 냈네요 이거 너무 힘든 어다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게이트가 늘어나지? 멀티가 있나? 네, 넌, 일어나지 못했어 바쿄아콘이 2마리올구나 아 쥐지 아 이번판 처음부터 보시는 형님들 구독 한번만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시면 아 APM75 오마이갓 말만 들으면 말만 들으면 되는데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